길거리를 거닐다가 문득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여 보고픈 사람들 듣고픈 목소리 차곡차곡이 쌓여있던 그리움 서로를 볼 수 있던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 이제야 서로가 축복이라는 것을 그리움에 깨달아가네 보고픈 사람들 그리운 얼굴들 밥들은 챙겨 먹는 건지 궁금한 얘기들 떠오른 걱정들 당장에 만나고 싶은데 간절한 그리움 모두 다 담기엔 네모난 핸드폰이 작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을 줄게 기도드리네 아직 신입사원 상욱이 아기 아빠 가는 재영이 여기저기 다닐 과외 강사 영현이 맨날 힘들다는 성민이 공군전문화사 효섭이 범진이 여행은 어땠나 묻고 싶은데 보고픈 사람들 그리운 얼굴들 밥들은 챙겨 먹는 건지 궁금한 얘기들 떠오른 걱정들 당장에 만나고 싶은데 간절한 그리움 모두 다 담기엔 네모난 핸드폰이 작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을 줄게 기도드리네 우리가 못 본지도 벌써 4주가 넘었습니다 하루빨리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보고싶어요 하루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로 간절하네요 보고싶어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빨리 만나요 보고싶어 보고싶어 얘들아 여러분들 못 뵌지가 너무 오래됐네요 여러분들 얼굴을 다시 맞대고 교재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 그날이 속해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건하십시오 그날을 줄게 기도드리네 그날이 얼른 오면 좋겠네 우리 그때 만나 인사나누요 어머니 헨끅